네 알펀스입니다. 오늘은 3가지 라비올리 정도를 만들건데요. 미리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또르텔리니, 사케띠니, 그리고 파고띠니 같은 보자기 모양의 이런 형태의 만두 같죠? 딤섬 종류 같고 네모난 모양, 또르텔리니, 또르텔리니, 또르텔리니 이런 3가지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쓰고 남은 이렇게 무늬면들 있잖아요. 무늬면을 이용해서 한번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건데요. 감자소에요. 네모나게 자른 걸 가운데 놓으시고, 지금 만드는 또르텔리니 이렇게 접으세요. 접으시고 여기를 다시 홈을 한번 주시고 앞으로 당기세요. 그래서 봉합.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또르텔리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다시. 모양을 약간 이렇게 완전히 교체하지 않아도 이렇게 또 멋스러워요. 또 다시 잡아 주시고 한번 빙 굴러서 꽉 하면 또르텔리니 됐구요. 다음은 이거 편수모양이죠. 우리나라 편수모양 같아 생긴 거.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 놓으시구요. 이걸 딱 양쪽을 잡으시고 이렇게 딱 붙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붙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이렇게 잘 안되네. 바닥에 놓으시고 또 붙이세요. 딱 붙이시면 지금 드라이 되가지고 잘 안 붙는데요. 먼저 물을 결합물 붙이고 하시면 딱 되구요. 혹은 이렇게 딱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편편하게 이렇게 벌리셔도 좋고.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편수모양의 라비올리가 되구요. 하나는 큰 거 있죠. 보자기 모양. 삿개띠니 뭐 이렇게 얘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운데 놓으시고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접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자기 쌓듯이 싸서 싸서 이렇게 주름을 내가면서 자연적으로 딱 싸시구요. 그냥 가운데만 뚝 꽉 눌러 주시면 이런 형태의 보자기 모양의 형태의 라비올리가 등장한 거죠. 단 이 부분은 좀 홈을 좀 한번 꽉 주셔야 되요.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좀 얇게 밀어서 하시면 이렇게 보자기 모양의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토르텔리니, 그 다음에 사키띠니, 파고띠니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한번 해봤네요.